예 서초동 인데요 바닥에 지금 와 차들이 지금 못 움직이고 있구요 곳곳에 곳곳에 난리가 아니네요 사고가 나가지고 블록버스도 재난 영화 보는거 같네 보이시나요? 차가 왜 열리 올라왔지? 인도로 올라온 차 와 몇대가 물이 잠겼나 본데 이거 테란노 테란노가 물에 잠겼네 차가 왜 여기 올라와있어? 물이 넘쳤나 진짜? 이거 완전 블록버스도 재난 영화 차가 여기 올라와있습니다 와 이거 뭔일이래? 아 기론이 난리구나 보이시나요? 방송국에서 올라왔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? 물이 잠긴건가요? 네 아까 물에 잠겼네 아 여기 도로가요? 네 우와 여기 저 앞에가 강남역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도로가 물에 잠겼답니다 이거 대리운전하는 문 완전 재난 영워네 이거 여기 버스가 M버스가 이쪽으로 다니거든요 못 다닐 것 같은데? 와 지금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 저도 강남역 걸어가다가 와 이거 발견했는데 여기가 물에 잠겼다네요 서초동 여기 대리운전 하신 기사님이 안 계셨기를 지금 보면 사람이 다 어디 갔습니다 다 다 피한 것 같아요 엠블러스 왔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버스가 몇 대야 돌아가려다가 또 지금 바닥에 지금은 배수가 됐네 진짜 N64번 버스가 반대로 가야되는데 지금 양쪽 차선이 다 막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너무 좋습니다 와 이거 재난이다 재난 이거 재난인데 재난 어 이거 대리운전 못하겠다 와 저도 넘어졌어요 여기 인도인데 여기 물이 지금 물이 찬 흔적이 있고요 저기 테스트 어우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여기 물이 안 빠졌어 여기 물이 안 빠졌어 와 와 야 이거 대리운전 못하겠다 오늘 보이시나요 차 와 이거 레인지로버 여기 걸렸네요 완전히 떠가지고 지금 차가 와야 운행을 못하고 양쪽 차선에 차들이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와 와 물이 얼마나 비가 얼마나 왔다 와가지고 이렇게 어휴 아 미끄러워 집에 가야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가 강남대로거든요 강남대로에서 좌우차선은 지금 차량 통제 해가지고 차가 엄청 막힌 이유가 있었네요 막힌 이유가 강남대로는 강남대로도 막히고요 지금 시간에 강남대로도 막히고요 지금 시간에 가야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쵸에